아휴 카악도파 믿고 피크하는 건무픽 귓집빛 고막의 데미즈론 대구 눈빛 녀석 완전 나 파티에 개잘 짰나 세디스틱 사일런트 귀가 찢어져서 사망 마브리 불경 켈리 이거 쓸 수 나 있음? 딜이 너무 없는데 당장 쓸 수 있는 금강좌 같은거 나달라고 가하단 뜨는거 봐 딱땜 수리검 환영살인마 유령영상 왜 한 번 더 나왔는데 웰컴 머더 진짜 독밥 아렵네 대체 기타 유령 공격 공격 스토드 환살 타이밍 지게 되자 미친 게임 잡았다 과연 이 사일런트의 운명은 수리검 켈리 있겠다 대충 검무방단 짚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악몽 마렵네 지금 댁은 너무 약한데 아 켈리 까먹었네 어차피 발동도 안되긴 한데 귀가 찢어져서 사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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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해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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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집비만 어디서 뭐하냐고 정밀? 병가학 병놀림 템포 땡기는 게 제일 낫겠지 여기 상점 다 털면서 타격지울까? 타혐 정밀 환장입니다 왜냐면 매우 강력하니까 깎아 털? 유독 가스도 떴네 깎아 털 못참지 아 왜 나가 아까부터 규집비 타이밍 너무 안맞네 귓집비만 잘나왔어도 체력을 며칠 아끼는건데 유독이야 정밀이야 사기카드를 강화해야지 이거 수리검 캘리라 이길 수 있는 만겜 진짜 제발 귓집비만 으악 진짜 이걸 못잡을 뻔 했다는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당연히 잡아야된다 당연히 잡아야된다 자상? 그건 진짜 자상입니다만 나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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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 껍 길 적이고 길이 좀 험하네 물이 없네 상점도 강제로 가야되고 아 윙부츠가 있네 부츠각을 아 윙부츠가 있네 부츠각을 아 윙부츠각을 아 윙부츠각을 아 윙부츠각을 드디 독바력이 없나 딜이 모자라지 않겠지 수비만 챙기면 되지 흠 흠 흠흠 그냥 망단건무 더 챙겨둘 것 같은데 어차피 캘리퍼스고 참아야지 사기카드 넣어봐있으면 노잼 가학독바 가학독바 만약에 나오면 얼마만에 가학독바야 귀가 찢어져서 사망 아이 쓰레기 이벤트 좀 그만 좀 제발 턱 야 하지말고 임마 아하 으음 흠흠 흠퍼를 흠 흠흠흠! 멕불받한 흠! 흠흠흠! 흠흠흠! 제 두화에 네, 가삭 터지면 좋겠다. 네, 야빠를 못 걸어. 머미손, 겐쟌. 게 쓰레기 게임. 근데 유물 다 좋아서 걸을 거 없었어. 네, 야빠를 못 걸어. 네, 야빠를 못 걸어. 아, 이 팽이가 왜 나와? 깃발. 불쾌? 지금 약화 모자라서 넣어야 될 듯. 아, 종이 아께 아깝네. 불쾌 먹으니까. 정말 불쾌합니다. 불쾌 영쿠십사 질카드. 나 앞에 아기 까먹었다. 어째서 팽이를 까먹는가. 팽이이기 때문이 아닐까. 팽이가 아니었다면 까먹었을까. 팽이이기 때문에 까먹은 것이 아닐까. 무검. 잔상 강화자. 팽이가 여기서 도움이 되겠죠. 그럼, 웬일로 저주가 안나오는거 아 전형 아우 내가 저 딴거 먹으려고 옥션까지 썼는데 아예 대가부터 작아야겠다 유독 가스 맨 밑장에 있네 웅장해진다 진짜 웅장해진다 웅장해진다 달팽이 안보니까 좋네 달팽이 안보니까 좋네 주인공 아니 왜 파워카드만 나와 마우 리얼? 리얼? 리얼리 야 이거 개미냐 이게 개미냐고 이게 개미냐 진짜 제비 죽어도 안주는 개똥같은 게임 나한테 공중제비가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냐고 귀집비가 타이밍 맞게 나왔다면 이 꼴이 낫겠냐고 아 소름이 낫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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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seg 아 아 아 나는 어떻게 이겨 역배는 신이고 이거 포션 두개 사는게 낫겠지 강화할 것도 없다 내장을 지우자구요 어차피 상태 이상 때문에 팽이 안동 무검이 미라수는 보니까 1코스트 이득 볼 것 같은데 이거 민포가 나을까 스킬포가 나을까 민포가 낫겠지 민포 스킬포 이렇게 할까 까까포 민포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일단 민포네 사고 까까포냐 스킬포냐 스킬포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까학 스 센터포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깝을 정도로 지을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방패를 썼어야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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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칫거리 나와라 골칫거리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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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와사나 거의 다했다 아이 힘좀 그만 쳐 까까워 까까? 일단 창반 컷 수리검 진짜 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양초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할만한데? 안 할만한데? 아씨 아 불쾌 미쳤나 아 불쾌 천천히 나오지 귀집비는 왜 또 지금 나와 아이 귀집비 하나 빠지는거 아님 좀 해봤는데 귀집비 쓰지 말까? 귀집비 쓰지 말자 이거 불쾌라서 연타 안맞으니까 지금 먹어도 되고 아 저래 아 왜 아니 왜 하필 집중이 공어랑 같이 나오냐고 아 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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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버그 아니냐 버그 아니냐 버그 아니냐 버그 아니냐고 리 등등 세년식 세작 쓰면은 31 이니까 살잖아 이제 다 막으면 돼 아이씨 이제 다 막으면 돼 심장은 허접이고 파일런트는 신이다 우리 1격 있으니까 아이씨 사이런트 그.. 그 녀의 신이야. 수리검 진짜 좋네. 켈리.. 켈리가 좋았던 것도 있는데. 드로우 서순겜. 리얼. 깎아잡기에 파워가 좀 많겠네. 유독가스 없었어도 됐겠다. 아니 근데 미라스온까지 생각하면 있는 게 나았을 건데. 구르기, 흐릿함 이런 것들이 더 나았었는데. 아니 구르기, 흐릿함, 제비, 망단 이런 거 왜 이렇게 안 나왔지? 수리가 멸찍 나왔어서. 흐릿함, 구르기, 제비, 망단 나왔으면 다 넣었을 건데. 흐릿함, 흐릿함, 흐릿함. 흐릿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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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릿함. 이렇게 타랄 fing happens. 참akter 안에서 первого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